이거 근데 메뉴가 내가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거 뭐 이벤트인 것 같고 이거는 랭크.. 랭크보드? 랭크보드? 야 자신있게 자기 사진 올리는 놈 있네 흐흐흐흐 야 연예인 사진인가? 그 다음에 이거 아이템 와 이거 간지난다 베레모도 있네? 나는 지금 랩이 얼마 안되가지고 이거 언락된게 별로 없어 오 치파워도 있네? 흐흐흐 정치배그보다 있잖아 스킨 진짜 많아 별 희한한거 아이템 다 많아 늑대도 있어 울프? 그 다음에 이거 상자일거야 아마 사줘 오.. 이렇게 열려? 하나 더 사보자 아 돈이 없네 이건 쪽지 메세지인거 같고 이건 뭐야? 아 이거 캐시템인가? 아.. 아니 이벤트 아이템인가 보네 이것도 캐시템이네 딱 보니까 설날 한정 캐시템인거 같고 이건 뭐지? 이건 뭐 이벤트인가? 업적 같은건가? 이건 뭐 이벤트인가? 아 이거 별을 이게 캐시템인가 보네 별을 바꾸는거 같네 뭐 이벤트? 3일? 오이 who..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중국어로 가져 이건 박스 pd키? 뭔가 뭐 구매를 막 하는데 뭐 이벤트 당첨됐나보네 펴주는데? 웹업하네 이거 뭐 상자인가? 어? 그.. 아아 보상이 있구나 위에 이걸 클릭해야지 보상받네 지금 모르겠다 그럼 저 상자 어디서 까는거야? 이벤트 설명 같고 이 별 아까 별 이별이 아닌가보네 응응 여기 이건가? 아니네 상자가 그럼 어디 들어온거야? 그게 자동으로 까졌나? 상자가? 또 뭐 반짝반짝 빛나는데 미래일 미래일 이거 뭐지? 응? 아뇨 모노나 아직 시작도 안했어 아 여기 아 이건 아닌데? 이건 정식 박스인데 2,800 아까 상자 산건 어디 간거야? 어? 아 이거 성형이.. 체인지구나 뭐 이벤트 보상으로 뭐 상자 막 들어오던데 그건 어디서 까는거야? 여기서 까는거 아닌가? 자동으로 까지는가 보네 4인 Q 4인 솔로 Q 이게 4인이고 체크 해제를 하면 이제 4인 솔로 솔코드 다시 솔코드로 가보자 사람 잡기에는 솔코드가 제일 좋은거 같아 뭐지? . . 2 . . . . . . . . .